채널A의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 A 분석을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10개월째 30%대에 갇혀 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내년 총선의 결과가 참패하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경고를 여러 번 졌기 때문에 그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인용한 혁신위가 제안한 당 주류의 희생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당의 상징 색깔을 바꾸는 가시적인 어떤 혁신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당의 어떤 인적 구성을 바꾸는 사람을 교체하는 혁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혁신위원회라는 혁신기구는 띄웠지만 막상 그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이 정도 수준 이외에 나머지 혁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그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된 중진이라든지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의원들의 어떤 헌신, 희생하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혁신은 요구의 수대, 정작 혁신에 대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 괴리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일 혁신안이 좀 보고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봤을 때는 혁신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혁신안은요. 예정된 100점짜리입니다. 예정된 100점. 예정된 100점. 이만한 반쪽짜리로 끝났다 또는 이제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대통령 윤심 그다음에 인유한 인심 그다음에 김기현 김심이요. 큰 방향에서는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큰 방향에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디테일에서 약간 이게 뭐 갈등이나 또 타이밍 시점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당장은 다 안 받아도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또는 청년을 공천 많이 해라. 특권 폐지해라. 이런 게 다 반영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 아니지만 예정된 100점짜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김 대표가 이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직은 이제 유지를 해야죠. 김기현 대표가 두 손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대표직과 울산의 배치를. 그런데 또 둘 다 내려놓으라. 이거는 가혹합니다. 하나만 내려놓고 하나는 가져야죠. 그러면 이제 울산을 불출마 포기하면 대표직은 보장해 주야 된다. 항상 비대위가 능산 아니에요. 비대위가 성공한 경우도 드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 희생을 전제로 체제는 그대로 보장해 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혁신하겠다며 띄운 혁신인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뭐 그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조기 해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당일 만남이 인유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요. 조심하십니까. 당일 조기 해체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당신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위원이요. SNS에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오늘인데 쇄신대상 1순위는 바로 김기현 대표다.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 사퇴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안이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적어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보여주셨던 국민의 민심은 이런 결과를 원하신 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궐선거 참패가 국민의힘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혁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어주길 바라는 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대표는 대표 2기를 출범시켰고 그리고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혁신위에서 했던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 또 국민들의 많은 주목도 받았었지만 험지 출만원이라든지 중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무런 대답이나 호응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그 시점으로 다시 시계를 돌리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책임을 져야 했던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건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이라는 과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뚜렷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컸던 만큼 저는 실망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혁신안을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급하게 혁신을 빨리 가시적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측에서는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바로 혁신한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속에서 질서 있는 혁신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요한 혁신위를 띄워서 40여 일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혁신안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 혁신위는 해체한다 하더라도 그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을 어느 정도 수의해서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대상자로 지목된 김기현 대표가 어떤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혁신은 계속될 수도 있고 또는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혁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절반은 맞는 지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질서 있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게 여야 마찬가지로 큰 숙제예요. 혁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혁신은 무슨 장기적 과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는 것이고 그래서 혁신은 단박이 하는 겁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외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치권이 왜 이걸 못하냐면 여의도 문법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들끼리 그냥 그래 혁신한다고 웅성웅성하다가 적당히 뭉개고 가는 건데 환동근 장관도 얘기하잖아요. 여의도 문법에 빠져 있으면 아니다. 5천만의 문법이라면 5천만의 혁신은 무엇인가. 그 고민이 정치권에는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이면 한번 본인들의 혁신이 과연 강서구 이후에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구정 차장님 그런데 사실 이르면 이달 중순 정도에 김기현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좀 조기에 띄워서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가 당초 예상대로 12월 하순까지 활동을 계속했다면 혁신위에서 자연스럽게 공관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혁신위가 예상보다 좀 빨리 활동을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공관위를 띄운다면 관심의 초점이 어느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누가 공천을 받게 되느냐로 관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혁신보다는 공천으로 오히려 무게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서 있는 혁신을 꾀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서는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에 혁신안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당원 수렴 또 국민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새 예산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공관위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질서 있는 혁신은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검법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공관위 출범을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이탈표까지 감안할 필요는 사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비해서 친륜이냐 비윤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갈등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를 감안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국회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되는 내년 총선에 대한 대비와 준비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관위를 조기에 띄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늦춰서 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장관들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이라이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장관직에서 물러나느냐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관위를 띄우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